지난달 30일부터 학대 의심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즉시 분리 조치하는 아동학대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제도 시행에 발맞춰 서초구는 아동학대 문제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송원종 기자입니다. 1년 안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거나 현장 조사 과정에서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즉각 분리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 후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빠른 조치가 중요해지면서 서초구는 경찰과 함께 공동대응 플랫폼 아동보호대응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와 경찰은 하나의 아동학대 사건을 개별 대응해왔지만 조사부터 사례 관리 등의 과정을 센터에서 통합하게 된 겁니다. 조사하고 저희도 따로 조사하고 하다 보니 아동과 부모나 가정에서도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고 전당북무원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사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조사도 훨씬 효율적이고 내용도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현재 서울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수는 5곳이 전부. 분리 제도가 시행되며 피해 아동이 시설로 인계되는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수용 가능 정원을 모두 더해도 35명에 불과합니다. 군은 AI 모듈러 스타트업과 협업해 아동 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추가 보호시설 또한 빠르게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에서 요구되는 거지만 빠른 건축을 요구하는 사건이었거든요. 모듈러라는 시공 기술 자체가 공장에서 80% 이상을 생산하고 현장에서는 수일 내에 시공을 완료하는 기술로서 이번에 어린이 보호시설을 빠르게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서초구가 준비 중인 아동보호대응센터와 피해 아동 쉼터는 오는 상반기 내 비공개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